안녕하세요. 10%1%입니다. 오늘은 탑스 알레넨 긴터 2019를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보시다 보니 똑같이 참사와 똑같죠? 3개의 힙이 들어있구요.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사이즈 박스로드 카드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박스로드 카드부터 개봉해보겠습니다. Bryberg ingt-ton 하베르바이스 일반 단독입니다. 호스모 젠슨 브랜트 올리바 LA 젠슨 미니카드입니다. 키노 마린다 뭐지 홀스 스완슨 박스 오타비로 에런치러지 비스커티 오우 이 아마 별자리일겁니다. 브래그맨 아리아스 연트 겟콜 로겔입니다. 기금 헤리가 산타나 필러 펭크 아름인가요 레전드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선수들이 있는 저지라고 하죠 유니폼 램 펭크 펭크 플랑크 플랑크 로빈슨 로빈슨 그렌달 엘에 있었죠잉 헥 로렌즈킹 로비 두리틀 어 말 봤는데 리베라 마리아로 리베라 트레인칸입니다. 트레인칸 트레인칸 이쯤은 발음이 어려요 투 세인트 라미레즈 페드로이야 샌드버 오티즈 빅데 대종 류클러기 브레그마 버텀인가요? 레즈타킹 신시리티군요 비행기 비행기 앤화기 일반 소중룡 쓰다 애ho 보임 보임 말캐시 포지 포지 포지시가 말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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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지부장 카토 포스트 마론 음악가 로레인 홀 로사료 도가치 로사료 도가치 로사료 루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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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로드 마이크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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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장행높이 안좋아 핸더슨 리켄드 비욘 도라이슨 칼리켄 쥬리어 콜비 길이 방송자 같네 큐티 카필론 앤써니 리조 별자리입니다 게레로 블라드미르 게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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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아빠죠? 그래프 마차도 로버스 치퍼존스 보노모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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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아스터딜러 아스터딜러 이렇게 똥똥한 애 같은데 엠필레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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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고 친구 아스터딜러 무섭 무섭 매튜 무섭 볼색도 솜 솜 뮬렌 스케이트보더 아스터딜러 그레이 알투게 메리스 떡입니다 다크 훈트 다크 훈트 다크 훈트 뭐 2개가 다크 훈트 아아워 아치우스 아아워 도저 다크 훈트 다크 훈트 마약스 포커 다크 훈트 터키 말 아파루사 아파루사 깜짝 힐러. 힐러. 터레스. 힐러. 터레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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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스피라 로빈슨 블링블링인가요 뭐지 굴렁샌가 피스빌라스토 피코스빌스라스토 뭡니까 이거 칸세코 잘했는데 야물로 블링스 오렌조 프리마 물리터 마쓰니 스넬 오 별자리 들어왔습니다 우리 싸이영상 백퍼센트 아닙니까 디그롬 로사리오 야구로 라잇 유리 하키 하키 플레이어 힐러리나인 시스터 소빅 할머니는 퍼스트 피치 셀레브리티 오 첫 번째 테스트인가 이거 달 달 셀퍼 라이엇 놀란 라이엇 와 다시 또 해볼까요 미니 미니 카드 이게 블레임 이쁘죠 포커 아까 포커 플레이어 쌓인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 인기가 일단은 비닐에 씌워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работ 아 아 와 바로 네 아 아 에 레러 조널리스트 TV조널리스트 매튜 아이리스 커 아이리씨 이리씨 딸비 일본 놈이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맞습니다 분명패네 딸비씨 야스템스키 야스템스키 오스토레삭스 레전드 로조콜라렛 레디폴리 이치로 다르비슈 로베릭 스윙 스티벌 스티즐 캐르시 스텐즐 메이저 트로스키 스트라퍼 스티즐 제스 블랙몬 팔로원 같습니다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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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켓 요건 칼튼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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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텔 아까 미니깐 나왔죠 신시아지 스타킹 피스크 토니그윙 이준 고른이 되신거라고 율렛 스케일드 보드 비 수륵 비행기 메이커 메이커 피치북으로 가사야되는데 피터알론스 피스티 피스티 플렉이 보이는데 묵기 배지 프라이스 아참 볼 헤멀 펜 터레마 터레마 하바스 포로스 얼슨 엉컬 휘 크리스떼 플라 모리아 허드슨 나사 스페스 철즈 디스커블 맥믹 셰틀 스나이더 레슬링 프리스탈 레슬러 피아자 머피 아직 핏이 하나 남았습니다 빠버 베리라킹 저승사장 저승사장 자니커스 스사이더 스페이스 젠틀 그랜드 캐니언 밑에 그밖에 모르겠어요 패스 호원소토 페레스 킹팰리스 샌드브 한국선수는 안나오네요 아담 275일짜리 리브라 아 렐릭입니다 얘도 포카 챔피언 아냐 무슨 포카 천지가 아 얘도 포카 플레어예 포카 포카 로고 미워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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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로 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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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카 프랭키 까지였습니다 자 힛 한 번 더 보죠 아 어렵습니다 알렐맨입니다 첫번째 히스 페리조레 렘입니다 푸 호 아쉽습니다 이안씨 어두움을 보니까요 무슨 옷일까요 이게 뭐 한 배가 땄을때 입은 옷일까요 그러면 프레임은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오토론 굉장히 좋습니다 존신 아쉬웠어요 프로페셔널 포크플레이어 아 누구지 몰라 몰라 월드 챔피언이 되네요 o o o o o o 감사합니다.